자 오늘 온 장소는 유튜브에도 올라간 제보자랑 즉석에서 함께 간 바로 그 레전드 장소 일반인한테도 현상이 나왔던 바로 사형이라고 굳이 말하자면 줄초상이 난 바로 그 흉가 오늘 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들 어서오십시오 자 스타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2020년 5월 22일 얘들아 한시로 잡아 그냥 한시로 잡아 알았지? 그냥 한시로 잡아 알았지? 한시로 2020년 5월 22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번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잠깐만 들렀다 가겠습니다 이건 뱃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 들어가겠습니다 와.. 미쳤다 이거 움직여봐 또 움직여봐 움직여봐 다시 있으면 움직여봐 그딴 거로 나 안 쫓으니까 알았어? 자나치지마 또 움직여봐 또 움직여봐 iale 해 디 또 주인이 좀 더 묻혀볼? 놀랍지 고 또 안에 들어와 온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 이제야 좀 알 것 같아요 어.. 최소 4-5정도 망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 4-5정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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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셋이서 쳐다보고 있다 하나 둘 셋 야! 스사도 올려 빨리! 다른거 하지말고 빨리 올려 스사도 올려 지금 쎄졌다 빨리 지금 찍은 사람 빨리 스사도 해갖고 제대로 보정하고 빨리 해서 다 올려 빨리 다른거 보지 말고 빨리 올려 분명히 셋이라고 했어 누구야..? 어? 잠시만.. 너무한거 아닙니까? 바로확인!! 바로확인!! 나 진짜 미치겠다!! 아무것도 없어!! 바로확인했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힘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힘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예!! 예!! 노란색을 받고.. 안되겠다.. 노란색을 받고.. 가자.. 좋습니다!! 몇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그러면.. 뭐라고요? 뭐하세요? 지금? 거기 있어!! 몇 분이 계십니까? 몇 분이 계십니까? 몇 분이 계십니까?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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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노래가 일어날 나야? 넷.. 돌아가신지 얼마나 되니..? 정신아..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잃었다.. 여러분 방금 들은 사람.. 남..남자였다.. 나가.. 방금 들은 사람.. 그냥..두 글자.. 나가.. 남자.. 나가.. 나가.. 나가겠습니다.. 나가.. 나가겠습니다.. 남편.. 와이프.. 자식.. 분명히 나 할아버지도 봤는데..? 잠깐만요.. 뭐 좀 확인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일가족이라면.. 나는 지금 여기서 내세기운을 느꼈어.. 무슨..이전에는 무슨 할머니도 계셨던 것 같은데.. 어떤 사진 보면.. 맞지 않냐 얘들아? 분명히.. 무슨 할머니도 계셨던 것 같은데.. 분명히 무슨 할머니도 계셨던 것 같은데.. 분명히 무슨 할머니도 계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채팅창을 못 봐요.. 일단 그걸 알고 계십시오.. 그 싸녀님이 증인입니다.. 여러분들 채팅창이 너무 빠르기도 하고.. 솔직히 저는 채팅창을 매니저님이 올려주시는 것.. 한 번씩.. 매체수로.. 그것만 옆으로 알림이 떠있기 때문에 보인거지.. 한 번씩.. 못 봐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런 주변을 봐야지.. 상황을 봐야지 채팅창을 못 봐.. 그냥 유폐를 찾으러 갈란다.. 대단히 고기야.. 고기야.. 감동..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와우.. ..